공포방송 넘버워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워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러분들 오늘 온 장소는 폐건물 어떠한 사연도 정확한 정보가 없는 장소긴 하지만 한번 그걸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눈이 엄청 왔어요 폭설입니다 저게 먼 건물이 보이네 헌티드 힐이다 저 건물 보소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그냥 시골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그냥 홀로이 있는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농갑하시고 여기는 제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계십니까? 잠시만 실행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 싹하네 바로 신호 오네 예예예 뭐 끄고 오네 뭐 끄고 와 제가 직접 갈게요 끄고 오 계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진짜 헬게이트데요 여기는 2층 올라오니까 소리가 또 안들려 진짜 갑툭제 하지 마세요 거기.. 어? 소리! 방금 뭐 밟으셨어요? 이 통로에 뭐 서 있는 것 같아 지금 잠깐만 갑자기 달려오지 마세요 거기! 그래도 뭔가는 있네요 여러분들 어? 소리 들리죠 여러분들 와.. 이 바람소리도 귀신 울음소리 같아 여기네 바람인척 하지 마세요 여기에 뭔가 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밀겠습니다 제가 좀 밀겠습니다 고arım 기다려오세요 있어 홉 이거 못한다... 여기서 떨리 narrator 없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망전을 아시다시피 빛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일단 여기에 두고 제가 앞으로 나가봐서 대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요 여러분 봤어요? 방금 호영이 어디라는 거? 아까 거기.. 잠시만요 여러분들..잠깐만 안에서 뭐가.. 이건 나 혼자 보면 안돼 여러분들이랑 같이 봐야돼 뭔가 씨다 씨 여기 안에 지금 뭔가.. 존나 졸렸네 바람때문인가 진짜.. 단순히.. 단순히 바람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이.. 소리.. 그렇지 그렇지 여기 추워.. 소름끼치게 춥다 잠깐 문 좀 열겠습니다 잠깐.. 아.. 뭐야.. 아직 계시잖아 아직 계시잖아 여기서 어딜 도망갈 건데 네.. 네.. 네..? 네..? 어..? 뭐야..? 분명히 아까 들어가던.. 왜..? 허인색 물체를 봤는데..? 밖에 계세요 뭐야.. 문x3 문x3 이거 바람 아닌데.. 잠깐만x3 잠깐만x3 진짜 놀랬다.. 뭐 때문에 그러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뭔 소리야..? 말이 엄청 빨라..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볼게요 잠깐만요 내 옷이야? 내가 봤을 때 총 1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만져도 되겠습니까? 3층 잠깐.. 뭔 발소리 같은게.. 막.. 토각토각.. 진짜 신경쓰이네.. 이렇게.. 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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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3층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얘기로 하시게요 얘기로 하시게요 얘기 안 하실겁니까? 여러분들.. 카메라 잠깐만요 잠깐만.. 설치해두고 가서 제가 한번.. 대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여 가능할거 같아요 에? 뭐라구요? 집이요? 집이 사라졌다고? 아.. 여길 본인이 집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예..저 나쁜놈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하고 들려봤는데 더이상 방해하지 않고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제가 급하게 빨리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방해받고 싶지 않대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대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여기까지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